여긴 내 왕국이야! 할 차가 무슨 뜻이냐고? 빛마법은 존나 쓸모없는 마법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랑 가랑입니다! 여랑 가랑입니다! 여로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좀 감성적이게 예쁜 컵 그리고 예쁜 접시로 다가면 세팅을 했답니다! 감성적인 맛이야! 순대 하나에도 감성이 담긴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나? 구수한 내장 맛! 치울까요? 치우고 오겠습니다! 빨리 치울게요! 대비서? 그리고 이건 락앤락이 사실 맞았답니다! 몰랐죠? 죄송해요! 저희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그냥 말하다 보니 속여졌네? 그리고 이건 사실 세탁통! 아이 그런 거 다 말했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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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밝히지 말랬어요! 아 이런 거 또 괜히 말했네!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사실 다리미판이었어요! 다들 몰랐겠지만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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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눈수 눌란한 여자들이에요!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속았을 거야! 저희 집에 오면 제 역할을 하는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기 발받침대는요! 스텝박스예요! 제가 운동하려고 산 건데 운동을 안 하고요! 그냥 발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 물그릇은 다 뚜껑 망가진 반찬 그릇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건 제가 옛날에 먹은 초대형 커피인데요!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형 아메리카노거든요! 근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어요! 아 영업비밀 다 밝혔다! 난 몰라 이제 몰라! 근데 김 여사가 독버섯 맛 쿠키보다 강하거든요! 그건 그래! 당구 먹어! 하면 다 죽어요! 그냥 에스프레소 보다쌤! 감초 보다쌤! 쿠키런에 좀 아쉬운 게요! 쿠키 물에 빠뜨리는 기능 좀 넣어 달라고요! 패치에서! 어? 내가 동물농장이 아니고 아가씨 하는 건 뭐였죠? 동물의 숲? 아니 여기도 최끼로 애들을 때리는 게 없더라고요! 잠자리 최루 밖에 못 때리죠! 그리고 걔네 집 부수기 이런 것도 없잖아! 걔네 집 들어가서 물건 훔치기! 물건 부수기 이런 것도 없고! 힐링게임이 아니잖아! 그런 거 심지에서 하세요! 심지에서! 심지 애들은 못생겼잖아! 난 그런 귀여운 애들을 애들 괴롭히는 게 재밌다고! 야 심지 애들은 못생겼다뇨! 심지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상처받겼어요! 난 거기 물 한 바가지에서 내가 거기 쿠키를 넣으려고 보면 쿠키를 넣을 수 없는 쿠폰이래요! 눅눅해지면 어떡해! 눅눅해져! 눅눅해져서 너가? 그러면은 뭐 내 쿠키 다시 뽑는 거지 뭐! 다시 뽑는 거야? 어 그 쿠키 사라지고 뭐! 저는 괜찮아요 아니면 경험치 좀 깎이든가! 깎이는 걸 감수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쿠키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치! 쿠키도 귀여워요! 칼이니까 좋아하는 쿠키는 정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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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전사쿠키란 듯 나는 전글이고요! 곧잭초가 너무 안 나와요! 고급잭깍잭깍 초콜릿이 주말이에요! 곧잭초 나오는 그 부분을 한 50번 돌았어! 50번 돌았는데 곧잭초 딱 2개 나왔어요! 얘 많이 나온 거예요! 50번 돌았는데 딱 딸랑 2개 나온 게요? 나도 라즈베리칩 할 때 진짜 100번? 100번은 돌았는데 4개인가? 3개인가 4개 나왔어요! 다인 학생이 정글의 맛 쿠키 좋아하는 이유는 걔도 트름을 해서 안 나와요! 점프 크르르 크르르 하던데 크르르 크르르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버터호랑이도 귀엽고 머리색도 초록색이라 좋아하는 거지 세상에 걔가 트름을 해서 좋아하겠어요? 동죄를 느끼시는군요! 무슨 소리예요! 가자! 가자! 이런 가자! 나 커스터드 맛 쿠키 목소리 맨날 들어가지고 걔 말하는 목소리는 똑같이 못하는데 억양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긴 내 왕국이야! 여긴 내 왕국이야! 여긴 내 왕국이야! 개 똑같애! 해차가 무슨 뜻이냐고? 어.. 그러니까.. 왕이 축복! 하지마요! 개 똑같애 진짜! 나는 저는 에스프레소 해드릴게요! 미쳐 이까호! 빈마법은 존나 쓸모없는 마법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빈마법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요! 그냥 있길래 말한 건데요!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오해는 자유니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오해는 자유니까요! 잠을 자지 않았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걸 왜 물으시는 건지! 빈마법은 존또 쓸모가 없습니다! 빈마법 쓰는 놈들 이해가 안 갑니다! 빈마법은 별날이 쓸모가 없으니깐 그렇게 안해요! 에스프레소 빈마법을 쓰신다고요? 진짜 우리한테 말 걸지 말아주시죠! 로나 사과 어딨어! 그리고 인사도 하잖아요! 이렇게 예의 어둠마법 쓰는 그래서 쿠키올시다! 아! 왜 3살이 마음대로 가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아니야! 아니! 대충 비슷한 에스프레소랑 생각해야겠어요! 이거 국밥맛 쿠키 이렇게 말하는게 돼지국밥쿠키 돼지국밥쿠키 마! 비키라! 이러고 마 비키라! 가지! 가지! 고정! 하고 일수를 지켜야 근데 약간 쿠키런 킹덤 하면서 약간 좀 너무 늙은이라는 것을 조금 자꾸 내가 나를 좀 그래 그니까 오늘의 현상수배해야지를 오현수 해야되는데 가지! 자꾸 줄여 말해요! 이상하게 월드탐험 월탐가자 그 다음에 막 고잭초 고잭초 고딱호 고단아 고활아 그래서 영훈이가 별걸 다 줄인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약간 그래요 괜찮아 그리고 저 때 아가씨 누구 아가씨였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주셔가지고 그거 피스타치오가 아니고 뭐지? 필라멘트 맛? 피스타 피스타 피스타치오 클러버! 클러버! 클러버 맛 쿠키는 계속 볶이질만 시켰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게 반항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쿠키 주장이 어디 반항을 해! 네 걔는 앞으로도 계속 도끼질만 할 거예요 네 저희 동네에 그거 대장간에는 맨날 양파 맛이 있어요 양파만 울면서 일하는데 이걸 이렇게 도끼질하는데 걔 잘 보면 지 머리 이렇게 때리는 지가 이렇게 때리면서 울거든요 바보 바보 귀여워서 때리게 됐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 우리 들렌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한 번 더 해줘 빗마밥은 저도 쓸모없는 마법이죠 빗마밥은 빗마밥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빗마밥 배울바엔 그냥 똥 싸겠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착각은 자유니까요 예예 네 맘대로 예예예 네 맘대로 생각하세요 왜 자꾸 할아버지처럼 하는 거야 빗마밥은 빗마밥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마법입니다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예 다크초코는 목소리가 좋아서 그렇지 대사만 보면 진짜 중2병이에요 아 그건 맞아 자세도 이상해 이렇게 서있다가 누르면 이러잖아 왜 내가 두렵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정전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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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더 완벽해진 빛을 보여주겠다 내가 바로 빗이 선택한 기사다 하하하하 빗마밥은 저도 쓸모없는 마법이죠 뭐? 내가 재수 없다고 아니요 그냥 있길래 말한 건데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에어 안주 미안해서 바다를 누워 애 yah 변해진 нем 이럴